많은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 삽니다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하고 명예를 쌓는 것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어느 누구나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너무 커지면 결국은 좌절하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면 클수록 좌절감도 커지게 됩니다 때로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과 마찰이 생깁니다 인정받고 살려는 욕구를 이기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와 가슴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큰 은혜를 가슴으로 알아야 합니다 만약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 그 감동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와 가슴으로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궁유를 매일 새롭게 체험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매일 새롭게 체험하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살지 않게 됩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담대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시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고린도 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 바울이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한 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보통 사람이 바울과 같은 상처를 받으면 당장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 교회 쪽으로는 눈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4절에서 다음과 같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시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강권한다는 말은 내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를 향한 그리시도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인정을 받지 못해도 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면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인정해서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십니까 인정받는 그 욕구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